창피해 지치 조금만 살짝 내친다 이놈아 안녕하세요 모모실이요? 안녕하세요 서퍼스 제주의 승거입니다 승거? 승거? 안진거? 네 어우 배불러 오늘 마시는 첫 끼가 끝났는데 여기 매운탕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승승하여서 승승승승승승승 우리 뒤에 탈래? 뒤에 타면 안되나? 법에 굴리나? 너 못써 호호호호 호호호 안전벨트가 있지? 하하하하 이건 있지? 여기 분명히 같이 탈 수 있어? 네 근데 여기 또 안전벨트를 써야지 네 지금 제주 로컬로만 가고 있습니다 제주 로컬 숨은 핫플레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자리가 몇 개? 두 테이블? 두 테이블 지금 가는 데는 네 두 테이블이 있습니다 두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면 안돼 중문이구요 허락 맞고 와 하하하하하하 이름이 뭐에요 거기? 샨티로 향하고 있습니다 샨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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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앉을까? 그 안쪽에 앉으면 어때? 귀엽다 여기 인테리어를 보여드릴까요? 미스키 아니면 조금 달달한 거 너무 달달 페리모 왔어? 엄청 갚아도 한 잔만 주셨어요 뭐야 너 뭐야 귀여워 두끼는 강원도 바다 스트릿 출신입니다 아 정말? 몇 살인 줄 알아? 데려왔을 때 조금 작아서 그럼 애기였나 보다 와서 다리가 이렇게 길어졌고 아 버리고 갔네 누가? 누구야? 누가 버리고 갔어?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끼리 치얼스 이게 뭔가요? 시나먼 스테이 갓바더입니다 갓바더 어디 사세요? 사겔이에요 삼방산은 우리 샹티로 왔어 삼방산? 네 그래? 질 때는 들어왔어 질 때는 들어왔어 질 때는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내려오는 데 어? 네? 이게 뭐라고요? 하르방 코닉 어째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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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옛날 떡볶이 맛있다 맛있다 여기서 아는 맛 잘하네 이 초밥들 음식 경고 맛있다 호텔에서 음식 했어야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육수 막 엄청 연구하고 육수 연구하고 진지한 사람 진지충이라고 불렀어 음식 진지충 근데 맛있어 맛있지? 음 맛있다 이거를 진짜 깨끗한 기능으로 제대로 튀기니까 그러니까 아야 어디 있니? 어디 있니? 제끼 어렵다 내일은 놀 때가 몇 시야? 오후 오후 12시 너 나 가서 안 할래?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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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 2시 2시 1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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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? 응 할 말이 없어서 아하 아하 2시 2시 7시 3시 3시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, 여기. 어머, 이거 봐. 오늘 이거 봤어? 응. 한국어인이야. 나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거 봤는데. 신난다. 신난다, 신난다. 신난다, 신난다. 와이프인 거 같아. 이거 뭐야? 샴페인이야? 크레모 불 옆에 앉으세요. 따뜻해요. 이거 좀 더 쉬워야 돼. 너무 좋다. 서퍼스나잇이야. 너 서퍼스나잇 무섭지 않아? 서퍼스나잇. 제주도 칠링 아웃에 오면 이런 바베큐를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집사하잖아. 돈 내면은 가능한가요? 강습은 서퍼스나잇. 돈 내면 좀 좀 비교해. 아주. 서퍼스나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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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이 아아. 나 지금. 이거 되게 귀엽다. 팔 달렸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저희 땡땡이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주세요. 너무 늦게 카메라를 주인해가지고. 제가 시리에 여기서 매엠 싫어하고 있어. 제주도에서 만난 서퍼 부부입니다. 소개를 해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홍종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송리영입니다. 맷앤맬의 맷과 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맷앤맬입니다. 이 가방. 어떻게 제주도에. 이 가방. 발리 전통 방식으로 하는 바틱 염색. 바틱 염색. 매일 디자인해서 발리에서 생산해서 들어오게 되는거죠. 오늘 요가 하세요? 오늘. 아 이게 요가 에디션이에요. 요가의 심볼들이 그려져있어. 요가의 상징들 디자인. 어쩐지 이게 끌리더라고요. 그 많은 가방들 중에서. 그렇게. 자란다 자란다. 굳이 이게. 네. 칠링아웃 제주 중문장 대표. 너무너무너무. 아니요. 장난해 장난해. 그거 아니야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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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전문샷. 안녕하세요. 제주도에서 살면서 서핑을 사랑하는. 제주도 인지 얼마 됐죠? 제주도 인지 한 달 됐습니다. 하여튼 뭐 쇼포 대 왕자. 네. 쇼포 대 왕자. 자 그다음에 우리. 저희 실장님. 안녕하십니까. 네. 소개해 주시죠. 누구나 다. 보드 위에서 일으키는. 쓴 거입니다. 이름이 쓴 거예요? 이름이 쓴 거이고. 지금은 안 쓴 거에요. 안 쓴 거고 안 쓴 거고. 이름만 쓴 거. 결국 우리는. 100%를 남은 곳에 있는. 튼튼히 이렇게 챙겨는. 참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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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깨라. 아니 이게 진짜 또 맛있는 거에요. 오늘 제가 오전엔 주차가 되지 않았나요? 뭐. 왜, 안 Visi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